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콤달콤을 먹어요 콤한 맛 입안에 소리가 안되었어요 오돌뼈 이제 제가 주문을 해볼께요. 이제 이게 뭐야. 초콜릿 새콤달콤 너무 맛있었어요 요즘 중간에 맵지 않은 맛 젤리 너무 좋은 맛 뼈에 식감이 좋아요 치키지 않는get 치킨이bar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화이트에 찍어두는 미친 초콜릿 바삭하니 아이스크림 초콜릿 초콜릿 쥬쥬쥬 클라우드 팽이버섯 팽이버섯 초콜릿 치즈볼 초콜릿 비트 면은 많이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야무워크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소금과 후추 κ-고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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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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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이 이렇게봅 뼈는 그치 저는 너무 예쁘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배추가 너무 맛있었어요 하얗게 오이 오도독 월요일 뼈 하얗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